이만큼이 들어갔거든요 이만큼이 들어갔는데 이만큼이 바늘이 아니에요 안아프죠 지금 긁어도 마취 안된 자리거든 여기 긁어도 안아프다고 고름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공간이 커요 이 안에 이걸 수술한답시고 왕창쬐면 괴로울꺼야 알았죠 이게 공간이 이쪽에서 여기 끝에서 이쪽까지 완전히 다는 아니어도 엄청 크네 야 마이 없이 보내보자 여기 나왔어요 야 됐어 됐어 야 됐어 됐어